이 쪽. 그 때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가시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가세요. 절어주세요. 이 쪽. 신발. 가서 주세요. 신발. 안녕하십니까? 중국인 타이안으로 가는 DR-18호 여객선을 열었습니다. 신발 여러분. 30분의 탑승을 시작하오니 아직도 통통을 하지 않으신 신발 분들께서는 교통 출시장에서 통통을 통해 신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 물품을 보관하여 주시고 검색대에서 보안 검사를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달을 앞두고 정달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